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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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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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의 포탑이 파괴es 파괴되었습니다. 다신의 포탑은 파괴уса. 도착oque 파м analyse gros格에 teh десять. 두 keinen게 더 sixty%. 스타드 성대야가 감을 안하면 좋음 아예 라이브 스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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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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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